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경제 위기가 오니까 집을 사면 안 된다 부동산 버블이 많이 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집을 사서는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없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사토 도미오라는 분의 실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토 도미오라는 분은 의학 박사이면서 100건 이상 출간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왜 내 집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 도미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타미의 집은 눈앞에 바닥에 펼쳐져 있고 근처에 요트 하버가 있는 이상적인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집이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를 갖고 있고 또 좀만 가면 요트를 탈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일부 편집자를 자기 집을 초대를 한대요 아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 뭐 약간 이런 것도 자랑도 하고 또 좋은 곳에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까 초대하는 거겠죠 사토 도미오는 다양한 곳에서 살아왔다고 얘기해요 젊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멋진 집에서 살지 못했대요 그 당시 타고 다니던 차들과 비교해서는 그 집들은 별로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차는 진짜 람보르기라든지 포르쉐라든지 이런 슈퍼카를 타고 다녔지만 집은 실제로 그 차만큼의 그런 급은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고 난 후부터는 회사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남들이 원하는 정말 부자들만 살 수 있다는 그런 도쿄의 인기 지역에서 거주하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얘기하면 사실 그 집들은 모두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 내가 집세를 내고 월세를 내고 살던 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렌트를 했으니까 당연히 집세가 매달 들고요 또 집세는 재산이 아니고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왜 집 안 사고 계속 렌트만 해 왜 월세 내고 살아?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돈 많이 버니까 일단 집은 한 채 사 너 그래도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전부 다 집을 살 것을 권유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분은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 집과 토지에 대한 생각인데 이분은 집과 토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현재 자신에게 어울리는 공간 집이나 토지는 현재 자신에게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토지는 지금의 내 상태에게 어울리는 공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집을 사서 계속 머무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생각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면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면 정유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내가 100만 원을 벌 때 살 수 있는 공간과 200만 원을 벌 때 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500만 원을 벌 수 있을 때 살 수 있는 공간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200만 원 번다 하면 서울 기준을 했을 때 원룸을 살 수 있겠죠 근데 500만 원을 벌면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지하철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집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가치가 올라가면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이나 토지는 내 자신에게 현재의 내 자신에게 어울리는 공간이다 그래서 굳이 집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이걸 통해서 재택을 하거나 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내가 젊었을 때 아파트를 한 채 샀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집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계속 머무르게 되겠죠 그 공간에서 그 당시 수준에서 살 수 있었던 공간에서 내가 경제 수준이 두 배 세 배가 뛰어도 계속 그 공간에 살 수 있을 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섣불리 쉽게 팔아치기 힘들었을 거고 그럼 거기에 오래 머물렀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나는 굉장히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사람이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사람인데 그때 그 수준에 맞춰서 산 아파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옥지어하는 그런 꼴이다라고 예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수준 역시 결국에 성장하지 않고 젊었던 그 시절,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그 시절에 멈춰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30, 40대가 되어서 둔경하는 내 집을 손에 넘는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 다니고 한 16년도 목돈 모으고 거기에 영끌해서 집을 사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30, 40대 정도 되어서 내 집을 사기 시작하는데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만약에 주택 대출을 받잖아요 안 받을 수 없죠 주택 대출을 받았다면 그 빚을 평생 동안 갚으면서 그 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30대 결혼하면서 대부분 전세를 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집을 사는데 그 집을 20년, 30년 동안 빚을 나눠서 갚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회사를 퇴직할 수도 없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회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내몰리는 거고 나는 평생 그 빚만 갚다가 늙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집을 갚는 것이 내 꿈이다 이러면 이걸 막을 생각은 없지만 이분의 생각, 이 책에 저자분의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은 딱 그 대출받은 금액 크기 이상으로는 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딱 대출받은 그 수준에서 머물고 말 것이라는 거죠 10만원밖에 넣을 수 없는 지갑 그리고 천만원밖에 저축할 수 없는 통장 이거와 마치 같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더 넣고 싶지만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만원밖에 넣을 수 없는데 어떻게 20만원을 넣을 수 있겠어요? 못 넣죠 천만원밖에 저축을 못하는 통장이 어떻게 거기다가 1억을 넣을 수 있겠어요? 못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집이라는 게 마치 이런 10만원밖에 넣을 수 없는 지갑이라든지 천만원밖에 저축할 수밖에 없는 통장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내 스스로 정해버리면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 이상으로 돈을 늘리지 돈을 늘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억원을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막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은 10억원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을 모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장 수준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가능한 한 크게 부자가 되기 위한 기준과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마음가짐인 거죠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정말 10억을 벌 수도 있고 100억을 벌 수도 있고 1000억을 벌 수도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가능성은 정말 누구라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걸 위해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기회를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쳐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핵심은 이건 거죠 나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서울의 강남아파트는 살 수 없어 내 생은 이미 글렀어 내 인생은 이미 글렀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을 이미 가두고 여러분의 잠재능력을 다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집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재화고 그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 그다음에 또 이걸 한 번 살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잖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집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수도권 아파트랑 샀다 이러면 수도권 아파트를 생각으로 해서 내 모든 활동 반경이라든지 내 뭔가 빚을 없애는 순서라든지 내 재테크의 방법이라는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라는 것이 그런 뭔가 말뚝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잠재 가능성을 좁히고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집을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절반은 공감이 가고 절반은 공감이 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내 가능성을 뭔가 좀 스스로 얼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저자의 뜻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한 건 워낙 많고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추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무조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서 안 된다 이건 약간 조금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뭐 무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은 아마 부자들의 마인드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를 아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집을 사지 말라고 그딴 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내 나름대로 수용을 해서 내 삶의 철학과 내 삶의 방향을 반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해드리고 싶은 말 절대 자신의 가능성을 뭔가 제한하거나 한계 지는 선택 생각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멀리하세요 무조건 100회입니다 100회 100% 100번 다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이룰 거라고 믿는 사람들만 가까이도 우리의 하루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싶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목표 그리고 제 꿈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